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회복이 된 이후에도 여러가지 후유증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을 보면 피로감, 두통, 기침, 후각, 미각장애, 가슴통증, 호흡곤란, 설사와 같은 것들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기침과 피로감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도 기침이 약 2주 정도 계속되었었는데요 기침이 한 달 이상 오래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만일 기침이 나면서 혹시 열도 나고 가래도 많다면 이것은 단순한 코로나 흉위증이 아닐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폐렴이 생기지 않았나 꼭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하고요 항생제 치료도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열이나 가려 없이 그냥 잔기침을 자주 하는 경우라면 흔히 나타나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침이 나는 이유는요 바이러스 때문에 점막에 손상이 가고 그것 때문에 기관지나 기도 쪽에 점막이 과민해진 상태가 돼서 알러지성 기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요 감기 걸리고 나서 이 바이러스가 기관지 부분을 과민하게 만들어서 기침만 오래 하는 경우는 그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기침이 나거나 또는 목이 간질거리는 느낌이 나면서 기침이 발작적으로 나오기도 하죠 이런 경우는 일단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물을 많이 드셔야 하고요 특히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가습기를 잘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힘드시다면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럴 때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처방하는 약들은요 진해제, 거댄제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효과적으로 이런 기침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께서 스테로이드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단기간 잘 사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주사제 중에서도요 사이머신 알파라고 하는 성분의 주사제가 있는데요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이런 주사도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도움이 되는 영양조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기관지의 점막을 좀 이완시켜주는 좋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염증을 지루는 오메가3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면역 조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비타민D, 베타글루칸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대표적인 비타민C 항산화 작용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피로감에 대한 것은요 일단 평소와 다르게 너무 피로하다면 혹시라도 다른 질병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닌지 간단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간이 안 좋아졌는지 또는 빈혈이 생겼는지 당뇨나 신장질환, 결핵 같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굉장히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대한 검사를 가까운 의원에서 아주 간단하게 혈액검사라든가 엑스레이 정도만 찍어도 알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그런데 이런 질병이 전혀 없고 코로나 이후에 너무 필요한 증상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코로나 후유증 증상 중 하나로 봐야겠죠 이렇게 피로감이 생기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서 세포의 대사기능이 약화되고 또 염증 반응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로를 해결하는 특별한 약은 없지만 생활요법과 식이요법, 또 영양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출간한 책 피로세포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세포 안에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이죠 이 기능이 약해지면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또 에너지 발생이 잘 안되면서 피로감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하고요 또 미네랄 중에서는 마그네슘 또 아연, 크롬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타민 B군과 이런 미네랄들이 함께 들어있는 종합 영양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로 코엔자임 Q10도 에너지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자체가 우리 인체에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신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피로감이 심하다면 부신기능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들 즉 비타민C 고용량과 가시오가피 추출물 그리고 홍삼과 같은 아답토젠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와 함께 식이요법도 중요한데요 일단 충분히 잘 챙겨드셔야 하고요 양들의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백질 공급 참 잘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운동도 아주 중요한데요 가장 처음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운동은 바로 호흡 운동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폐를 최대로 팽창시키고 나서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는데요 입을 벌리지 않고 오므려서 이렇게 힘을 주면서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폐를 둘러서 호흡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호흡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또 야외에서 조금씩 걸으면서 유산소 운동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체력이 회복되는 것에 맞춰 가면서 운동량을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코로나 후유증 중에서 흔한 증상 두 가지 피로감과 기침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 잘 회복되셔서 더 권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